1타 로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학원에는 1타 강사가 있고 로또에는 1타 로또가 있습니다. 1타 로또는 확률을 높인 핵심만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간은 짧게 확률은 높게 1타 로또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상위 당첨으로 가는 티켓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928회는 아쉽게 기본 제외 예상수에서 한 수가 출연하였고 나머지 6개 그룹의 제외수는 모두 제외가 되었습니다. 본 영상에서 제공하는 제외 예상수는 주관적인 분석에 의한 자료이니 참조만 하시고 최종선택은 본인들이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타 로또입니다. 제외수를 예상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로또 분석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제외수를 예상하는 것입니다. 제외수를 뽑아서 당첨 예상수의 범위를 축소하여 당첨 확률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제외수를 나열하면 차후에 복귀의 자료가 되지 못해서 그룹별로 표를 만들어서 이전 회차의 기록도 같이 볼 수 있게 하여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각 그룹에서 중복되는 수가 나올 수 있고 매회 예상되는 제외수의 개수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그룹별 제외 예상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29회차 제외 예상 1그룹입니다. 이번 회차 1그룹 제외 예상수는 10번입니다. 1그룹은 전회차인 928회에 41번이 출연하지 않아서 2주 연속 제외 중입니다. 다음은 2그룹입니다. 2그룹은 지난회 제외 예상수인 18번이 출연하지 않아서 현재 4주 연속 제외 중입니다. 다음은 3그룹입니다. 929회 3그룹 제외 예상수는 3번입니다. 3그룹은 지난회 17번이 출연하지 않아서 8주 연속 제외 성공 중입니다. 다음은 4그룹입니다. 4그룹 제외 예상수는 43번입니다. 지난회 17, 39번이 출연하지 않아서 1회 제외 중입니다. 다음은 5그룹입니다. 5그룹 제외 예상수는 4, 17번입니다. 지난회 21, 22, 29번 세수 모두 출연하지 않아서 1주 제외 중입니다. 다음은 6그룹입니다. 6그룹 제외 예상수는 12번입니다. 지난회 19번이 출연하지 않아서 현재 8회 연속 제외 성공 중입니다. 이상 그룹별 제외 예상수는 마치고 다음은 기본 제외 예상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차 기본 제외 예상수는 3, 4, 9, 32, 45번입니다. 지난회에는 32, 4, 29번 중 4번 한수가 아쉽게 출연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한 번에 볼 수 있게 올려놓을 테니 필요하신 분은 전체적으로 보면서 제외수로 가져갈 것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분석에 의한 결과일 뿐 제외를 보장해 주진 못하니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929의 행운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외를 보장해 주진 못하니 신중히 선택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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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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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